여자치고 내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성격이 원래는 되게 강했죠. 지금도 강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30대, 37 전까지는 20대, 30대 내가 세상 부럽지 않게 살았을 텐데. 네, 맞아요. 난 부럽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벌어서 명성을 날린다 그래야 되지. 또 명예를 얻는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한다면 학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참 잘 됐을 텐데. 엄청 잘 됐죠. 그렇죠? 나라에다가 누구누구 하면 얘네 학원 잘 돼. 얘네 온장 똑소리나. 열 사람이 남자가 와도 안 질 만큼 똑소리나. 그럴 때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을 텐데. 무서운 건 없었죠. 그렇죠? 좀 혼기가 놓친 게 돈에 욕심이 좀 많았었고. 또 내가 잘 나가서 결혼을 조금 늦게 조금 미뤘던 게 지금까지 미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지금은 그냥 말하자면 옛날에 내가 너무 부유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았다면 지금은 너무 마음적으로 하나? 내 앞날이 너무 불안해요. 네, 맞아요. 내 앞날이 너무 너무 불안해요. 내가 또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또 옛날에 그거 생각하다가 내가 종출 수 있는 것은 없고. 네. 한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그 해에 내가 사고 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사고 났어요. 그렇죠? 이 때 사고 나면서 내가 저승 갔다가 아, 이승에서 저승 갔다 올래? 내 머리에서부터 다 내가 몸, 몸이 다 마비됐을 거라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죽다 살았다 해도 맞을 말일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한번 물어봐봐. 그때 언니 대신. 네. 언니 대신. 네. 다른 이가 갔을 거야. 아, 맞아. 맞다면 갈라. 맞아요. 언니를 사랑했던 이가. 아, 네 맞아요. 언니 조상에서 언니 조상에서 언니는 살려놓고. 네. 언니는 살려놓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갔던 뭐 차를 타고 안 갔더라도. 네. 언니 사고 났을 때. 네. 그 위상계를 물어. 그 무렵에. 아. 네. 언니 애인이 갔을 거라 말을 하는 거야. 아. 네. 왜. 근데 곤다른 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응. 언니랑 사랑했던 이가. 네. 갔을 거라 말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그 친구가 저를 많이 좋아했는데. 응.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나는 사는 인생이다. 아. 나 대신 다른 이가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래는 네. 그 사람은 참 희생탄 거예요. 원래는 내 집에 나이 많은 신분이 갔거나 내 부모자가 갔거나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반대로 처벌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돈은 그때부터 이제 부도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야 되죠. 내가 누워있을까 보니까. 네. 돈은 지금까지 돈이 부도야. 아. 아. 그리고 또 물어봐요. 남자를 사귀면은. 네. 그렇게 오래 길게 가지를 못해. 저요? 네. 어. 딱. 네. 길게 가봤자. 딱 1년. 그렇게. 결혼한 날하고 약속을 해놓고. 결혼을 못하고. 네. 자꾸 남자하고 헤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음. 맞아요. 네. 맞아요. 알아요? 네. 결혼할 것처럼 금방. 아. 네. 맞아요. 해놓고. 네. 그리고 언니가 좀 미안해요. 네. 푼습기가 있어요. 약간. 많이 있어요. 약간 좀 있는 거. 많이. 남자들이 조금만 웃어도 다 네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요. 음. 남자들이 언니한테 빵만 줘도 네 좋아한다고 착각해요. 음. 남자들이 커피만 줘도 네 좋아한다고 착각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왜 이런 말을 하냐. 음. 언니는 남자하고 솥당기 걸고 살 사주가 못돼요. 아. 아. 언니를 이렇게 막 무조건 좋아했다가 언니가 막상 남자랑 이제 살자고 약속해버리면. 음. 남자들한테 하나같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음. 언니한테 도망을 간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언니가 마음이 이제 문을 열고. 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음. 먹고 짠짠짠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 네. 사랑을 하기 시작했으면. 네. 음. 그 사랑이 꾸준히 가야 되는데. 음. 꾸준히 가지를 못하고. 맞아요. 그거 조금 있어요. 많이 있다고. 많이 있나? 응. 나 몰래 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 밖에 없었단 말이야 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나비가 꽃을 찾아야 되는데. 네. 꽃이 나비를 찾아간 격이 돼버렸다고. 어. 네. 그래서 저 결혼을 언제 하고 물어보면. 아저씨 당신 사주에 결혼할 면사뿔 쓸 그거. 네.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네. 언니 있을 때는 되게 잘해. 응응. 그리고 언니가 나 또 우리가 의부증이 있고. 우측층이 있다고 그래야 되잖아. 네. 네. 언니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 네. 언니 남자친구는 있어. 네. 근데 언니는 스스로 전화했어. 남자 어디 갔냐를 꼭 확인해야 돼. 왜. 아. 나한테 한 번,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거든. 음. 남자가.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의 말을 못 믿는 거라. 아. 알았어요. 네. 못 믿기 때문에. 아. 그 남자 나 회사 일하는데. 그럼 회사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음. 너 영상통화 틀어봐. 진짜 긴지. 확인해봤어. 했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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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확인해야 된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 친구가 자꾸 거짓말을 치고. 거짓말을 치니까. 네. 네. 그리고 내 직심이. 내 직심이 용납이 안 되거든. 아니거든. 아. 왜 거짓말을 치지. 네. 그러다 보니까 확인을 하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있는 남자친구. 네. 언니한테 발은 불명이 걸쳐놨어요. 네. 그런데 이 한 발은 떨어져 있어요. 다른 여자 사귀어요. 네. 알아요. 알아요. 대놓고 얘기해요. 대놓고 얘기하는 남자를. 네. 옥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엿먹으라 해요. 아니 뭐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나도. 잘 되는 꼴을 못 보면 엿먹으라도 되고 옥이라는 것도 되고. 아예 그니까 일단은 그 친구도. 근데 그 남자가 엄마한테 놔달래요. 너 싫다고. 근데 왜 안 놔줘요. 안 놔주는 게 아니라요. 저 이제. 일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많은데. 예. 여자로서도 안 놔준다고 좀 제발 좀 서정지 그만하라고.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여자로서도 안 놔준 게 많다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네가 처음에. 네. 나를 꼬실 때는 달콤한 사탕으로 나를 꼬셔놓고. 네네. 이제 와서 나를 버린다고. 그 마음이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 집착을 한다고. 제가요? 예.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스폰스 맞네. 하니까. вол 해운k technician 도 2010ي. 장난을 말하고. 이abilů. floss. 나오면 의 nothing. 우리가 literally seit. modern하고iał devastated. 一個anned gives. mobility. lining 불 Formula. IFeneca translates todo. autoc hall долларов. gression. Pep즈 이상 recalled. сд overlooked. verb ignored.